진짜 이거 상상 못했다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? 우리 집 진짜 가는 거야? 가보자 아자! 아자! 아자 나 심봤다! 덥칠까? 덥칠까? 야! 나 무슨 문제야? 야, 나 기다려주고 가라 가비켜! 이것도 눈 돌았네? 나마세 하이룻 왜 등을 돌려? 한 시간에 하마을 씨만 사는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상하지? 비! 때려쳐 그래서 이산에 들어오더라고? 핫불! 민발이 왔어요 앗뜨거 그만할까? 그럴까? 들어가기!!! 다 안לי지? 꺼버려